아 이거 완전 괜찮다 고객님은 맞춘 가격 서비스 저거 마음에 든다 됐습니다 요거 그대로 안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에너지에 대해서 그런지 아십니까? 그 6.3% 고지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나운서라면 부러지다 걸리면 저희 다 같이 한번 촬영 전에 그 한 번 배분 리딩 저길로 가면 돼요? 모르겠어요 너 뭐 했어? 야 안 돼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너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나 둘 셋 에너지란 무엇인가? 저에 비해서 저는 본인이 저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팬분들의 사랑? 아 역겨워 적어요 너는 나의 에너지 나가세요 회장 사랑합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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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럴때만 이 정도 일어나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지 에너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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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렇게 진짜 핵 화이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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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습니다 자격이 오르면 위기지 아니야 그게? 좋은거야?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얘기해 제가 그냥 계속 위기입니다라고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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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위기가 안 닿아요 위기가 안 닿아요 위기가 안 닿아요 니가 위기가 안 닿아야 돼요 우리는 각각 카메라 하나씩 받고 각자로 내가 줘 제 카메라가 제일 조그마하네요 원래 얼굴 크지 않네요 수입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겠죠 갑자기 에너지가 공급이 제대로 안될 수 있죠 가격을 막 울려 비싼 값을 주고 에너지를 사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는 사회가 혼란할 것 같아요 큰일 날 알겠습니다 오오오오 아니 근데 그렇게 그렇게 60초에 60초만 나갔다고 안 날렸는데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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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렸는데 노제 노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방송을 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여기 대통령 기구에서 뭐 때리는 건 아니죠 일단은 약간 대통령이 약해요 제가 그건 나도 그래 파이팅 국방경제에너지 미래의 자원입니다 국방경제에너지 미래의 자원입니다 이건 안할게요 국방경제에너지 미래의 자원입니다 아이고 맞춰 맞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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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방경제 파이팅 국방경제에너지 파이팅 국방경제에너지